벤틀리 프라임스퍼 2009년식 차량입니다. 아직도 새차같이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. 옥스개조 음질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8페라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음질전용 블루투스는 aptx-HD 그리고 DA 컨버터가 32비트 내장된 제품이라 블루투스 제품 중 최고의 사운드를 자랑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자마자 바로 사운드 좋아지고 사운드 소리도 커지며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고 힘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벤틀리 프라임스퍼 2009년식 차량입니다. 감사합니다.